신쿡 같이 갈래?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먹방, 쿡방, 뷰티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! 안녕하세요 윤사람입니다 광고 촬영 때문에 속초를 왔어요 온 김에 먹방 브이로그 겸 찍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를 하고 있는 왜요? 네? 너무 멋있어서요 오늘 형을 제대로 갈굴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갈굼을 당했잖아요? 내일 모레 제가 쇼를 해야 돼요 갈굴 쇼 이런 건가? 기대하세요 갈굴 쳐도 돼요 사실 카메라 켜들었을 때는 솔직히 서로 웃으면서 웃기겠지만 나 오늘 24시간 카메라 돌려야겠다 카메라 보시면 되죠 조금 쉬었다가 바다 보러 갈 거예요 나와 좀 이따가자니까 아 가자 아 나가자고 여기까지야 가고 이렇게 TV선 보기 오케이 걷자 나가자 너 뭔지? 형 먼저 일어나 너 먼저 형 먼저 나 먼저 일어나 일어났어 카메라 잠깐 켜고 봐 왜 때리게? 아 잠깐만 뭐야 가자 가자 렛츠 고 바다다 바다 바다라고 힐링 되는 거 같아? 너무 좋은데? 무미건조했어 너무 좋은데? 노래 사용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제가 본사옵니다. 어! 느낌 좋아! 형 들어오기 싫지? 아니 아니 좋아. 형은 저기서 안 찍혀 저러고 있어.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걸릴 것 같은데? 아장아장! 찍지 마! 알았어. 그 기간 나와? 어 그게 키 짧게 나와. 키 짧아야 돼! 배 짧거든? 나 등에 뭐 없어? 너 이거 맞을 걸? 아니.. 너 키 몇이야? 키 180 조금 안 돼. 지금 내가 보이는 네 키는 160 정도 돼. 아 그렇게 찍지 말라고! 알았어. 그럼 그럼 길게 찍어줄게, 그럼. 되게 찍어야 돼. 멋있게. 오! 이게 한 170배보여. 딱 니키로 보여. 뭔 소리야? 180초고가 안 된다고.... 이게 현실의 니키지. 내가 봤어? 아니야, 못 봤어. 자, 형이 딱 뮤직비디오 찍어줄게. 여자친구는 헤어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. 슬픈 느낌 알지? 지금 노래 나오고 있어. 슬픈 노래 나오고 있어. 얼굴이... 이렇게 찍어주래. 이게 뭐야! 알았어. 다시 갈게. 느낌 있어 막 지금 제스처 하고 있어 좋아 우와 빵빵해 얼굴이 형 해보자 형 형 안 해도 돼 아 해봐 해봐 앉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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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시련당한 느낌이야 야 근데 솔직히 너만큼은 안 나와 뭔 소리야? 볼살이 좀 있어줘야지 이게 딱 살아 결론적으로 나 살 쪘다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안 해 안 해 형 형 진짜 멋있게 찍어줄게 이번엔 진짜로? 아 진짜 간다 어 페이드 인한 했다가 이제 차가 이제 포커싱 잡히면서 간다 이제 멋있는 느낌으로 엄마 안 되고 죽을래?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짜증나 짠 그냥 저녁거리 사러 왔어요 귀엽다 잘 어울린다 형 얘가 좀 더 약간 프랑스 느낌 나네 그게 프랑스 느낌이야? 응 그게 프랑스야 네 여러분 징꺼기 저한테 피규어는 안 사주고 반바지 사준다네요 3차원짜리 루클라스입니다 예예예예예 오징어 상이다 방어 어디니? 아 밑으로요? 아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점이 많으시네 이런 느낌이네 노랑색 약간 아 면대 좋겠다 어 나 이런 새우 먹어보고 싶어 국수 새우 이런 거 일단 불러보자 이거 뭐야 홍비인가 이게? 작다 이러네 불러봐야겠다 어 싫어 근데 이쁘다 반응 스트레스 다시 Ku 이건 찰라 살러드랑 한 llevar 나머지는 과자 가서 드시면 이런 거 아닌데 아 그래요? 아 진짜요? 이거 괜찮죠?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 사장님이 러시아 음식점인데 속초용 기념으로 부득할 수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안주 연어랑 빵이 서울에서도 안 가는 러시아 음식점을 속초에서 하고 저는 이제 아까 사온 것들을 먹어볼 거예요 띠형 안 일어나세요? 지금 일어나실 때가 됐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왔습니다 대게 손질을 해주셨고요 회 두 가지 오픈 더 도어 뿡 새우는 이제 사망하셨고요 그럼 필라스프레 필라스프레 잘 먹겠습니다 불 한 잔 쪼끄립시다 제가 일부러 맥주는 냉동고에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엄청 차가운 거야 오 차가워 차가워 짠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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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맥주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그치 이거 너무 당황하지 말고 처음 먹어보는 지치 괜찮아 이게 양고기라는 거지 러시아 현지인 분이 하시던 거잖아 새우를 먹어야 돼 새우를 먹어야 돼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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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리고 승새라면서 왔어 음 음 새우 맛있다 역시 비싼 값을 해 게를 먹어보자 게를 대게 대게 대게가 되게 맛있겠다 아 원래 이런 거 다 받아주나봐 난 안 받아주거든 있어 늦었어 오 맛있는 대게를 먹어볼게요 달아 안 짜고 달아 오 해산물이다 아니 그걸 아직도 까고 있어? 바다다 되게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네가 아까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서 내가 한번 끝까지 해준 거야 아 형까지 주려고? 아 형까지 주려고? 역시 동생이 착해 착해 고생했으니까 아 오른손 주방에 약간 음질한 거 봤어 아니야 절대 내 액션캠 돌리고 자야겠다 내일 못 깨어날 거야 아마 근데 생각보다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안 불러 대게가 대게 이렇게 살이 없나? 대게가 대게 그런가 봐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끓였어요 스무새라면에 게 남은 거하고 꽃새우 머리를 넣었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오 대박 별 차이가 없어 거기 먹으러 가자 그냥 음식점이 괜히 음식점이 있는 게 아니야 형 어이구 어이구 게딱지 볶음밥도 있어요 게딱지 볶음밥도 있어요 살짝 새우 향이 있어 근데 우리 다 먹었어 어우 야 10시야 이제 잘 시간이다 꿈나러 가야겠다 불기수거 가위가위고 하이구 헉 헉 나이스 다음번에 응 다시 같이 갈래? 난 어디든 좋아